네 여러분께는 스트로 복숭업이었네요 익히쓰기 연습했나요? 익히쓰기요? 아 오케이 공부 안했네요 저는 지금 너 할 수가 없어요? 오케이 먼저 익히 연습할게요 여기에 나오는데 네? 그리고 또 이 컴퓨터 컴퓨터에 나와요 네 이거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죠?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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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플레이 선생님이 도움이 다 잘하는데 좀 더 했으면 한다는게 뭐라 했죠? 플라이 클래스카드 복숭업 쓰기 연습 좀 하야되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플라이 오케이 도움이가 전에 뭐 배웠냐 AY가 무슨 소리 된가 A이 소리 된다고 배웠어요 네 너희가 뭐가 됐다 에이 네 이게 다 같은 소리가 됐다 플라이 플라이가 됐다구요 플라이 데이 멘트 데이 에이 에 아 오 잘하네요 에이 에 아 어 여기서는 에 에 데이 대 ok, 그럼 예는 뭘까요? 맨날 A 나와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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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N은 넌 여기서 왜 자꾸 뭔가 나오지? 짝짝대기 같은 거 발목 토치가 그래서 그래요 A는 A I는 E 에잇 Have A A Nail G 글 guy 으ーん 음 으ーん 글래인가 green gray g는 r r e y는 i e g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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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는 뭐가 내꺼요 SNAIL S는 S는 N는 N는 A는 R R은 어, 앞서서 Snail 자, 얘는 뭐가 될까요? Hey hey H는 A는 A는 Y는 E E 합쳐서 해 K K는 뭐가 될까요? R R R R E E R R R R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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